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형님한테 영상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. 받으세요 선배! 아이유 해피? 네. 뭐야? 거기 어디야? 설마 대표님 집? 오마이갓! 잠깐만요. 자동치도 인사하세요. 아, 예. 선물 고맙습니다. 그것만요? 정말 땡큐한 건 따로 있을 텐데. 예? 제 선물이요. 못 받으셨어요? 아, 맞다. 제가 깜빡하고 안 드렸어요. 에이그. 대표님, 제 선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 예, 감사합니다. 그럼 방해꾼은 이만 뿅! 아, 꼭 들여달라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네요. 아, 여기요. 이야, 웬 선물까지? 따자우. 어? 아, 선배 진짜 미쳤나봐. 아, 이런 선물일 줄은 몰랐네요. 하하하하 하하 하하 차정씨 알죠? 이거 상상인 거 네 알고 있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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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정씨 자정씨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?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치이 strange name amazing shows 아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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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